글자 속에 동영상을 넣어서 글자 속에 동영상을 넣어서 자 먼저 프로젝트를 띄우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띄워서 16 대구로 합니다. 16 대구로 하겠어요. 16 대구로 해서 다음에 밑으로 가서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서 단색 배경에서 흰색을 가져가겠습니다. 여러가지 색을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가져가도 됩니다. 그러나 블루, 푸른색이나 그린, 초록색은 가져오면 안됩니다. 나중에 크로마키 할 것이기 때문에 초록색이나 푸른색은 되지 않습니다. 저장을 합니다. 이걸 좀 길게 이렇게 하겠어요. 길이도 거리니까 한 이 정도 할게요. 여기에 이렇게 하고서 글자를 넣겠습니다. 글자를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글자를 넣겠습니다. 자연, 풍경, 무슨 글자든지 좋습니다. 자 이거 원하는 글자를 이렇게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서 화면에서 이렇게 켭니다. 글자를 켜고요. 그리고 이런 글자 속의 동영상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하려면 글자를 가능한 큰 것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AA 있죠. 서치해서 글자를 가능한 것을 크게 해야 됩니다. 큰 글자로. 한국에 가서 제일 위에 있는 이것을 저는 선택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글자 색을 글자 색은 이거죠. 이것을 터치해서 블루나 초록색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블루, 푸른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글자가 조금 조금 분지죠. 이것은 아래쪽에 가면 그림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자로 이렇게 터치해 가지고 그림자를 검은색을 하지 않고 흰색을 하면은 또렷하게 되겠죠. 반대로 하면은 예 그래서 또렷하게 하고 글로우 한번 되어 보겠어요. 글로우. 글로우하니까 조금 더 밝죠. 윤곽선에 가서 윤곽선에 가서는 또 블루로 같이 하면은 글자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능하면 이렇게 크게 하고서 이렇게 터치함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위에 끝과 길이를 깎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깎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글자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shd1080p라고 30px를 하겠어요. 내보내기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플레이 한번 해 볼게요. 뭐 플레이하면은 이런 글자입니다. 지금 현재 동영상인데 이 글자가 움직이지는 않죠. 그래서 자 이것을 가지고 다시 또 이제 화면을 가져옵니다. 16 대 9 이렇게 이걸 터치해서 이 미디어에 가서 저는 여기 가서 화면에 이 파도 소리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파도 소리와 이 아름다운 칼라 색깔을 제일 위에 올리겠습니다. 이런 화면과 이걸 글자 속에 지금 넣을 겁니다. 이런 색깔을 파도 이렇게 그렇구요. 파도 이게 지금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걸 좀 잘라 버리겠어요. 자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잘라 버리고요. 그런 다음에 레이어에 가서 미디어에서 이 자연풍기 조금 전에 만든 이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화면에 꽉 채워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로 가서 오른쪽에 아래로 가서 크롬마키 했죠. 크롬마키에서 크롬마키를 합니다. 크롬마키를 터치합니다. 크롬마키를 터치해서 적용을 터치해야 되겠죠. 적용을 터치합니다. 적용 터치하면 이 화면에 보세요. 글자 자연풍기란 글자가 원래 블루 푸른 색깔이죠. 청색이죠. 여기 색깔이 빠지니까 비교의 배경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이걸 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진해지겠죠. 여기에서 이 부분을 조절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자기에게 쫙 딱 맞는 이걸 하면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뒤에 하는 이거 가능하나 제일 위에 거는 83으로 하니까 완전히 글자가 안 보이죠. 그래서 화면에 대충 한 50정도 하는게 좋아요. 50정도 하고 다음 이것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조절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저장을 합니다. 플레이 한번 시켜 볼게요. 그러면 자연풍기는 글자 뒤에 배경의 화면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글자 요건 그렇구요. 또 여기에서 요건 조금 줄이겠어요. 이렇게 하고 또 여기에 요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요란 화면을 배경으로 해서 글자를 넣어 보겠어요. 레이어에 가서 미디어에 가서 자연풍경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여기에도 크로마키를 적용시켜야 되죠. 이렇게 적용시키고 여기 한 50 정도 하고 이렇게 저장하려고 플레이 시켜 볼게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세요. 아주 그 화려한 화려한 색깔이 막 움직이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이건 적당히 계속 끊을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길이는 조정하면 됩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프레이 해 볼게요. 파도소리가 지금 막 들리네요. 자 여기서 이걸 출력합니다. 여기 이 편의상 음은 묵음으로 만들어 버리겠어요. 편의상으로 이렇게 하고 자 이걸 출력하겠습니다. 출력을 FHD 로 하고 내보내기 합니다. 그러면 내보내기 할 때는 다른 작업을 하면 안되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글자를 어디에 써먹느냐 하면 자 여기에서 화면을 하나 새로 동영상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여기에서 이런 파도소리 이걸 가져왔습니다. 여기 아까 그 글자를 가져오겠어요. 레이어에 가서 미디어에서 엑스포트해서 이 글자 있죠. 이걸 가져왔습니다. 자 현재 이거 보시면 글자가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 글자를 터치해서 음 크롭을 갑니다. 크롭 오른쪽에 크롭 크롭 이러면 크롭핑이 나오죠. 여기에서 이 글자를 이렇게 조절합니다.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조절하고 마스크를 넣습니다. 그 모양에서 뭐 이렇게 원을 한다든가 사각형을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이 글자를 줄이겠죠.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갖다 낸다. 자기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놨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는 편의시안의 가운데 갖다 놔보겠어요. 크게 갖다 놓고 이걸 조금 더 크게 갖다 놓고 이렇게 이건 자기 원하는 데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기 필요할 때 이렇게 우리는 편의시안으로 다시 이렇게 좀 크게 갖다 놓고 제작을 하고 프레이해 보겠어요. 이게 조금 조금 뒤에 화면인가 그거 하니까 좀 그렇죠. 지워버리고 다른 화면을 가져와 보겠어요. 엑스포트해서 제가 최근에 만든 이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화면입니다. 이 화면입니다. 엑스포트에 만든 건데 여기에다가 이 글자를 넣어 보겠어요. 그럼 이걸 자연편경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워버리고 닫아 버리고 이렇게 갖다 놓고 저장하고 프레이 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글자 속에 화면이 움직이죠. 이렇게 제가 조금 뒤로 빠져 볼게요. 여기에서 볼게요. 자 이거도 이렇게 화면이 글자 속에 동영상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상 글자 속에 동영상을 넣어서 글자의 색이 이렇게 바뀌게 하는 빵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부족한 아니 이름덕 달수